전도서 전도서 한 사람이면 패하게 꺼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게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5장 1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7장 4절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어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친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의인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식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해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헛된 날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요. 헛된 날이랍니다. 전도서 11장 청년의 때 하나님이 모든 일로 무엇 하실 줄 알라고요?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하나님이 모든 일로 심판하실 줄 알라 1장 9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뭡니까? 넓기 전에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짧네요. 전도서입니다.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모두 몇 장입니까? 8장입니다. 아가스는 8장 나는 샤론의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아가스에 있는 말이죠. 2장 1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무엇과 무엇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노루와 들사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3장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3장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아산 기석의 누운 염소 때 같구나. 길러아산입니다. 길러아산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한 번 더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7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어떤 여자야? 술남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포기하라. 술남미 여자입니다. 너는 나를 무엇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rout하네. ack 침물 나에게는 감사합니다.